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 최초의 진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카드 하시겠습니다. 개발하기 위해 최초의 진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최초의 진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전 경주와 함께. 그러한 노력.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전 경주와 함께. 그리고 오늘 그러한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전 경주와 함께. 운전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모라는 희망에서입니다. 이들 차들이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러이러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모모라는 희망에서입니다. 이들 차들이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러이러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모모라는 희망에서입니다. 이들 차들이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러이러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차들이 실제로 도로를 달릴 준비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hit the road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차들이 실제로 도로를 달릴 준비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차들이 실제로 도로를 달릴 준비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